안녕하세요. 금일은 26주째 선박 발주 및 수주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전달 드리겠습니다. 금주에는 LPG 운반선, 컨테이너 운반선, 원해 경비함 발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주의 주요 수주 실적은 LPG 운반선 1척, 컨테이너 운반선 6척, 원해 경비함 6척 수주입니다. 상반기에 대형 발주들이 있었으며, 하반기를 접어드는 시점의 선박 발주가 조금씩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경기가 침체로 접어드는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선사들의 입장에서도 대형 투자가 필요한 선박 투자에 있어 재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타르 프로젝트, 미국 가스전 개발에 따른 운송 선박 발주와 같은 이미 예정된 선박들의 발주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금주에 있었던 선박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 현대미포조선의 수주 소식입니다. 수주한 선박의 선종은 LPG 운반선입니다. 선박의 규모는 4만큐빅미터급의 LPG 운반선입니다. 선박의 사양은 현대미포조선의 표준 선형인 4만큐빅미터급과 동일할 것으로 추정이 되며, 선박의 길이 180m, 선폭 28.7m, 깊이 18.7m, 속도 16노트입니다. 해당 선박을 발주한 선사는 아시아소재선사로 알려져 있으며, 정확한 선사의 정보는 입수가 되면 영상의 댓글로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의 발주척수는 한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박의 선가는 약 6,350만 달러 수준입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5년 1분기까지 건조되어 선주측에 인도되는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현재까지 총 124척, 144억 달러어치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 174억 4천만 달러의 82.6%를 달성했습니다. 둘째로 싱가폴 선사 퍼시픽 인터내셔널 라인즈, 필,의 선박 발주 소식입니다. 발주 선박의 규모는 LNG 이중연료 추진 8,000TU급 컨테이너 운반선 6척입니다. 선박을 수주한 조선소는 중국의 양지장 조선소입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5년 1분기까지 순차적으로 건조되어 선주사의 인도 예정입니다. 선박의 선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시장 선가인 1억 2천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선박의 LNG 연료창은 GTT의 마크3 플렉스 시스템으로 적용되며, 윈지 디사의 LNG 이중연료 추진 저압 엔진을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발주 선박의 경우도 향후에 암모니아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선박 개조가 가능한 암모니아 레디를 적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지장 조선소는 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을 인도한 실적이 많으며, 주로 MSC, 시스펜 선사 등의 네오파나막스급 컨테이너선을 수주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 현대중공업의 해외함정 수주 소식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 현대중공업은 필리핀 해군의 원해 경비함을 수주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원해 경비함의 계약 금액은 척당 9,554만 달러 수준이며, 총금액은 5억 7,326만 달러입니다. 원해 경비함의 규모는 2,400톤급이며, 선박의 길이 94.4m, 선폭 14.3m의 최대 속력 22노트, 순항속력 15노트입니다. 함정의 항속거리는 5,500헤리로 장시간 작전 수행이 가능하며, 76mm 함포 1문과 30mm 부포 2문이 탑재됩니다. 또한 헬리데크를 보유해 헬기 및 무인기를 운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해 경비함의 인도 시기는 2028년까지 필리핀 국방부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필리핀 해군은 작년 2월 현대중공업에 발주한 호세 리잘급 두 번째 호위함을 인수했습니다. 또한 수상함 1차 현대화 사업은 마무리 단계로 연안 경비함 6척, 고속정 9척, lpd 상륙함 2척을 도입하는 2차 현대화 사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